상점에 크리에이터 코드 보녹스 한 번씩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현재 제 브로이어 중에 모티스가 제일 낮은데 오늘 한번 베네님 계곡에서 점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란벨 먹튀 전략 아 왔다 여기 파란벨 없지 바운티를 착각했어 큰일 났다 좀 변수인데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어라 이제 돌아왔는데 변수다 일단 깊게 찔러보겠습니다 여기 자리 잡아보고 각을 살짝살짝 봐보자 빠지고 붙어주고 압박만 할게요 힘들다 힘들다 파이퍼가 밀치기 가제시였나? 나이스 우리팀 잘해 레온 백업 준비 유도탄 어? 파이퍼 저격 가제시구나 이제 알았네 이거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우 오우 제발 20초만 더 버티자 우리 우리 하이퍼차지 출발 오우 나이스 아 쉽지 않다 저는 모티스에 이제 일가견이 없습니다 에모 빠졌고 클린아웃에서 탈탈 털이고 잼그램 와서 하고 있는데 본티스는 한 몰이 갔네요 한 대 맞아주고 갈게요 버스트한테 원거리 공격 때려봐 싫어 이걸 안 때려? 참아? 참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들어가면 버스터가 백업 볼 게 뻔하니까 안 걸려주겠습니다 잡고 오케이 나이스 위로우 팽은 더 빡센데 에헤이 일단 바꾸고 아 쟤 궁 벌써 찼어? 어? 쟤 사봐줘 이 정도만 하고 빠지고 다시 빠지고 잡을 걸 괜찮아요 퇴물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까지만 따라해 주게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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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딜레이 잠깐만 잘못봤나? 아 진짜 잘못본거 아니겠지? 방금 정도 딜레이면은 못이기는데? 어떡하지? 아 잠깐만 미치겠네 이거 딜레이 오메.. 욕대급을 심한데? 어 무빙만 쳐야돼? 아 진짜 딜레이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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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딜레이 형 오토세려 아 아 진짜 와 우리 팀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팀 고열 빨아먹어서 이겼다 뭐야 이거 아 고열 맛있고 ollar 어 아 어 아 그래서 네 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